뚝배기 좋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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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랍파크 동예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오늘은 누릇누릇 바로바로 덩크왕 다리우스 한번 해봅시다 아이 까비 오예 잘 나온다 좋아요 야 이판 좀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야 근데 메이지 쪽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난 파동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다 이렇게 가자 뜯어 아 삥 뜯는 솜씨가 좀 좋아 아 이자 보고싶다 확실하게 이길까 그냥 이제 슬슬 질 때가 돼가지고 조합을 맞추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으아 으아 하하하하 이거지 응 내꺼야 고연포를 하나 박을게요 이거는 고연포를 박고 굳이 너무 집착은 하지 말자 으아 이걸로 가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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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게임이지 좋아좋아 나 궁딜이 일성인데 640이거든요 근데 체력이 50%보다 낮은 대상은 2배니까 아이 무지막지하겠는데 아 그래도 이자 맞았어 오케이 우주 해적 운이 좋은것 같나 오마이 와보 신데이루 천천히 5레벨에서 계속 굴려서 다리우스 삼성 찍을게요 다리우스 쓰는 사람 지금 없거든요 괜찮아 나 아 이럴 수 있어 이거 빼고 이거랑 이거 안녕 헉 이대로 가자 속지마 계속 찾을게요 다리우스 와아 다리우스 삼성가 매섭다 좋다 좋아 이거를 써야될까 사메이지를 중간에 쓸 수 있을까 잡고 까불면 캐치할거야 내 꿈 뭔가 나도 지금 최종종착력 덱이 뭔지 모르겠어요 쇼타임 온 쇼타임 온 이게 바로 쇼타임이다 흠 나온다요 어? 마지막엔 좀 안나오는데 오 마이 갓 용발 그래도 50원이자 다이슨 꼬려야겠네요 저도 내 봄냥 씹어 어? 차라라아 암라인 됐어요 일단 암라인 완성했어요 와아 삼성보피 뭐야 나미 이거 별소자 조합이잖아 으아 야 개구져 개구져 누가 아이 누가 주라 했어 저거 아 함정카드였어 총검 6매이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서풍이 나오기를 기대해봅시다 스플로 바꾼다고 치면은 나쁘지 않거든 이렇게 너무 많았어 깔끔 깔끔해요 일단 이 조합을 갑시다 빨리 랩업 갑시다 이제 늦었으니까 그렇지 제이스 끌고 이걸 노렸지 내가 뚝 빼기 좋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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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이게 다리우스인가 다리우스 공 딜이 1875 체력 50% 보다 낮은 대상은 2배 미쳤어? 오마이갓 이런 덱 때문에 내가 그걸 가면 좋아 서풍 하나 서풍 하나 가져가면 좋아 와 나 이거 뭐야? 이겼는데 여기도? 그렇지 그렇지 맛있는 돈덩어리들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막타 막타 제발 돈덩어리들 그렇지 그렇지 얼씨구 얼씨구 그렇지 맛있다 맛있다 천천히 레벨어 여기 아 여기도 살짝 애매한데 뚝 빼기 깰 수 있냐 바리우스야 다리야 믿는다잉 내 손에 죽어라 압도적인 시울 엄마는 다리 믿어 엄마는 다리 믿어 엄마는 다리 믿어 이게 근본인가? 까빠 집는 게 맞나 이것까지 넣을까? 예 뭐 혀실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등 안해 구레까지도 각 봐야 되니까 쓸 수도 있겠다 아 용발 용발님 2대 천사님 진짜 진짜 2대 천사 하지 마세요 진짜 뚝배기를 제가 깨버릴게 진짜 이상한 거 하고 있어 후 순간 화났는데 일단 이거요 템이 너무 안 이뻐 지금 각암메카가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1등 덱이 상대방 1등 덱이 그 메이지 조합이거든요 오케이 좋았어 메이지를 아예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기려면 뭐 아이템이 쏟아지냐 가행 가행 까지는 맞는 거 같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갱플 갱플 가행 넣을 거야 근데 진짜로 4,5주 해적을 할 법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4,5주 해적을 갈만 해서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긴 했는데 그냥 한번 재고 있어 여기서 갱플 찾는 거 맞을까 여기서 갱플 찾는 거 맞을까 여기서 갱플 찾는 거 맞을까 아 미치겠네 안 뜨네 누가 4,5주 해적 잡고 해달라 해가지고 1등 덱을 생각해보자 저 1등 덱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벨코드 삼성각보네요 안 나와 갱플랭크 아 나오네 흐하하하 빗어볼까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니까 나는 그냥 아이템을 많이 버는 게 목표거든 이거 이기려면 아이템을 많이 갖고 와야 돼 1등 덱을 이기려면 그냥 전제 자체를 아이템을 갖고 와야 돼 믿자 믿을 수밖에 없다 그냥 오케이 서풍 배치도 해놨고 아이템을 갖고 와 제발 미포야 눈치 없게 막타치지 마라 미포야 진짜 너 뒤집게 일단 뒤집게 하나 주걱으로 이거 뒤집게 하나만 더 갖고 와서 어떻게 포원해 안 되나 제발 막타 진짜 미포야 눈치 좀 가져라 진짜 미뽀어어어 막타 그만 쳐 진짜 너 나 더 이상 템을 줄 래가 딱히 없는데? 다리우스는 지금 와서는 크게는 의미 없어 저도 되니까 아이템만 좀 많이 갖고 오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누가 진대 누가 내가 진다 했어 어? 누구야? 발키리 넣어야겠다 이거 가자 가자 아이템 집어와 얘들아 아 메카 띄우네 그냥 결국 크게 상관은 하네 자벨? 아 템 좀 좀 아이템을 좀 템을 좀 제대로 갖고 오질 못하니? 좋아요 이게 룰루를 통제 겸 갖고 있어야 되거든 상대방이 써가지고 어느 순간 이거 두 개 빼고 룰루 넣을 거예요 씨 이것까지 하나 해서 이거는 미포 궁각이 중요해 미포 궁각만 이쁘면 무조건 이겨 아 미포 궁각 2% 아쉬운데? 돈 벌어와 아이템 벌어와 아이템 좀 벌어오라고 얘들아 왜 이렇게 아이템을 못 벌어오냐 진짜 나 뭔데 또 1등이냐 하 억지로 폰을 만들었다 나이스 아이 정막감 뭐냐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는 거지? 아 웃기네 이거 왜 이렇게 긴장돼 일단 서풍 합격 아이템 애들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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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갖고 오라니까 진짜 벨코즈가 삼성이야 아 미치겠다 미포 궁각을 조절해 좀 드리프트 각을 진짜 이쁘게 봐봐 지면은 조합 갈갈이 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쏴! 아이 미포를 미포야 그게 아닌데 거기 아닌데 아 아이들이 여기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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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dgar 이겼다 여기 넌 얘들아 한 번만 집어와봐봐 음자음자 하나만 집어와봐봐 이긴다 진짜 게임 끝났다 야 이거 게임 너무 길어 이거 편집한다고 하면은 또 잘라낸다고 개고생할 텐데 보라 아직 안 쪘잖아 분명 서풍으로 배치 바꿀 거야 이 사람 응 못 띄워 응 너 풀템이야 서풍 저격 못해 당황했죠 서풍 못 집어넣었죠 뻔하다니까 연운 오케이 구원 좋아요 더 아이템 더 아 대첨사 좋아요 또 배치 바꾸려고 하네 이 사람 예상이 다 갑니다 형님 오 야 잠깐만 여기 아 이거 너무 큰데 셀프로 맞으러 와버렸네 근데 뭐 셀프로 맞아도 어차피 이기는데 셀프로 맞아도 이기는데 어떡하냐고 아하하하 아 쉽습니다 지지 우주의 덕 지지 우주의 덕 지지 굿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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